여기가 두 분이 사는 집이지, 진짜. 어디 가시죠? 꽃을 들고? 그것도 꽃을 두 개나 들고 가시죠. 여자분이나보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준이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네, 뵙고 싶었어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이런, 이 조합은 적은데요. 아니, 네가 거기를 왜 나와.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진짜 흘렀네요. 두 분이 사시는 집이죠? 네. 네. 받아야 되는 거예요? 드리려고 하셨어요. 오빠랑 생기셨다. 재작년에 그랬죠? 어디 돼서 잠깐만 이거 어디. 어, 이거 주세요. 이거를. 네. 제가 두 분 거 생각해서 딱 어울리게 했는데. 이거는 누구일 거 같으세요? 이거 언니 거. 어, 어떻게 알았어? 어, 제가 좀 화려한 색을 좋아해서. 화려하고 고혹적인 매력.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약간 이렇게 좀 밝고. 창초하고 밝고. 상큼한 매력이. 감사합니다. 예쁘다. 이거 화병이 해놔야겠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빵을 좋아하실 것 같아서. 아, 진짜요? 유명한 빵집이 있어서. 예쁘고 맛있는. 어, 봐. 감사합니다. 빵 완전 좋아해요. 고맙습니다. 오, 감사해요. 좀 앉으시죠. 네. 손 씻으러 가도. 아, 네. 오빠 완전 쓰세요. 써도 돼요. 아, 예. 화장실. 우와. 화장실. 여기요? 네. 우와, 빵 맛있겠다. 아,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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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황한 거예요, 지금. 당황한 거예요. 아, 형. 이성이 집을. 그렇죠, 여자. 아, 여자분에게 가서 지금 굉장히 당황했고. 굉장히 조심스럽잖아요, 모든 게. 맞아요, 맞아요. 어디가, 하연 씨, 냐. 아, 형. 네, 거기 하연 씨 있어요? 아, 여기, 여기. 불 끼고 들어가세요. 예, 예. 하연 씨 아시죠? 아, 형. 너무 느끼신데.